1. 히브리스 12, 25-29 히브리스 12, 25-29 너는 성경 없어? 허리 앞, 빨리 찾아. 오늘 네가 읽어. 라우드 보이스로. 히브리스 12, 26-29 25절부터 29절까지. 25-29 자, 시작! 아니, 하림이가 오늘 크게 읽을 거야. 오케이. 라우드 보이스. 다 뒤에까지 다 들리게. 시작! 마지막으로 컨슈밍 파이어로 해놨어. 오케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의 세사리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우 곤고한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만져주시고 목마른 곳이 있거든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주시며 무엇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와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서 라이트웨이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식을 기도합니다. 듣는 중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많은 혼돈과 디스트랙션을 다 제거하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휴먼 띵킹을 다 제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들이고 주 앞에 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이건 6이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풍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얘기한 대로 많은 쉐이킹이 2019년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갑자기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 한 번 손 한 번 들어봐요. 갑자기 대화 단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잘하다가 막 엇가거나 또 괜찮은데 갑자기 재정이 쪼달리거나 뭐가 일이 잘 되다가 어떤 일이 안 되기 시작하거나 뭔가 불편한 게 일어나거나 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자꾸 불안해하거나 어떤 안정감이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있는 사람 더 축복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하세요. 오케이. 나는 없다. 없는 사람은 아직도 쉐이킹이 덜 된 거예요. 오케이. 뭔가 묶인 게 더 많아서 안 되는 거겠지. 아니면 사단이 간섭할 게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처럼 그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으니 뭐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끄떡었겠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태풍이 불어도 그 안에 섰는데 바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 존재로 설 수 있다면 그렇게 아멘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아니 처음부터 그냥 불가능하고 제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대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주여야 해도 달라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라이트웨이로 리스폰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로리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그레이드전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영어 성경이 더 저런데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삶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고 Refuse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할 때에 여러분이 그 디나이 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거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거나 내 케이스는 다르다 하거나 이런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이 영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대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땅에서 경고하신 것을 거역한 자가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영어 성경 보세요. 그 이유는 If they did not escape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오늘 다 조용해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마음으로 자꾸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답답해 이렇게 막힌 거예요. 피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쉐이킹하고 작정한 걸 내가 피할 수 있다 없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쉐이킹한 것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쉐이킹하는 것이 은혜다 아니면 퍼닛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놔둬요 그냥. 굴러가든 말든. 오케이? 가장 큰 형벌은 이 땅에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스 일장에. 그런데 버려두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쉐이킹을 하고 건들어간다. 그 말은 나를 여전히 내가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은혜로 행하시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쉐이킹할 때 피하려고 하지 마라. 쉐이킹할 때 내 쉐임이 드러나고 내 바탕에 드러난다고 사람을 의식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피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첫 번째 그거예요. 왜? 너희가 피하지 못한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말을 거역하지 말라. 왜냐하면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려고 하다. 그 자리에서 죽겠죠? 성경께서 매니페스트 되려고 하는데 막는다. 그럼 죽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피할 수도 없거니와 디나이 할 수도 없거니와 바꿀 수가 없다. 다른 어떤 걸로 변전시키거나 다른 어떤 걸로 합리화시키거나 뭐 그렇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 족하다. 왜? 지금은 타이밍이 뭐 하는 타임이다? 쉐이킹해서 그것을 걸러내는 타임이다. 여러분 피 뽑죠? 피 뽑으면 피 테스트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리백에다 그 체열하죠? 그다음에 원심불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꽂아요. 병에다가. 그 기계에다가. 그것만 딱 들어간 사이드 됐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턴원하면 돌아요. 돌을 하면 원심불리기에 따라서 와우 이게 피가 돌면서 그 중력 가속도 모든 목소에 있어서 피 안에 있는 성분대로 나눠줘요. 분리가 돼. 피 안에 있는 성분의 어떤 밀도대로 다 분리가 돼. 이해하시겠어요? 분리가 되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쉐이킹한다는 것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쌀 키 쳐군 사람 치다가 한 번 또 떼게 딱 치죠. 살살살 한 번 딱 세게 쳐. 왜 세게 쳐? 어떤 것만 튀어나가? 어떤 것만 튀어나가? 돌멩이 이런 것들. 이렇게? 채도 이렇게 하다가 가끔 한 번 딱 때려요.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탁 안 해봤어요? 그런데 반응들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탁 떨어지는 가로는 뭐예요? 아주 고운 가로. 네? 그걸로 저 뭐야 저 인절미인가? 맞나? 그 가로 콩가루 해가지고 인절미 만드는 거예요? 야 딱딱딱 쳐가지고 갈아가지고 뭐 재미가 없어요. 안 해봤어요? 구경도 안 해봤어요? 자 봐요. 많이 쳐야 떡이 쫄깃쫄깃해요. 많이 쳐야 국수도 마찬가지 면 만드는 것도 그래서 수타면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때려서 만들었다. 많이 때려서 가늘어질수록 면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밀가루 입장에서 맨날 조패냐.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패는 이유는 가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을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림이 여러분의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퍼스펙티브가 다른 데 있으면 시작하기 전부터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쉐이킹할 때 리퓨스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더 프로블럼이 많이 생긴다. 여기 봐요. 피하지 못한다 그랬죠. 피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진동시켰거든. Now Now라는 단어가 중요해. 그가 말하기를 약속하기를 Yet Once More 한 번 더 내가 흔들 것이다. 한 번 더 흔들 건데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오케이. 27절 Now this Now 또 Now 항상 하나님의 시제는 Now야. 믿음도 Now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Now야. 그런데 현재 안 되는 사람이 항상 왕년애를 찾아.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언제를 찾아. 옛날에. 그런데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는 해가 좋아요. 돋는 해가 좋아요. 정말요? 해돋이를 볼 거예요. 해지미를 볼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인생도 날마다 뜨는 해처럼 돋는 해처럼 힘 있게 없어서 그랬는데 돋는 해처럼 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지는 해처럼 잠깐 반짝아고 죽을 걸 원해요. 여러분 선셋 보셨어요? 해가 마지막 딱 떨어지는 순간 파란 스파크가 일어나요. 보셨어요? 선셋을 제대로 못 봤구만. 이게 마지막에 빨간 게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파란 스파크가 팍 튀어요. 그게 선셋의 마지막 바락이야. 그리고 사라져. 그리고 어둠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한 번 빡 하고 죽을 거예요? 아니면 계속 떠오르는 태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흔드셔야 돼요. 됐어요? 그 이유는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이 또 한 번 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닌 것을 영전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는 걸 만든물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만 성경이 표현이 어려워. 재미없어요. 영어성경 보세요. 뭐라고 됐나? Yet once more indicate 한 번이나 말하는 것은 말하기를 the removal of those things that are being shaken. removal 어떤 거? 진동돼서 없어질 것.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다. 내 안에 봐요. 독 포이즌이 있고 독이 있고 괜찮은 게 있어요. 둘이 섞여있는 것이 원해요. 흔들어서 분리시키는 게 원해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그 잠수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어서 먹어요? 어디서 생수를 갖다 먹어요? 배에다 처음부터 생수를 싣고 가요? 몰라요? 하하 바닷물에는 물이잖아요. 소금이잖아요. 물이고 소금인데 그걸 분리시켜요. 쉐이킹 분리시키면 물만 나오기도 하고 또 바닷물이니까 H2O니까 뭐 들었어요? 산소도 들어있네. 산소는 뽑아내서 그 안에 공기로 쓰고 물만 뽑아내서 오오! 생수로 먹고 오오! 거기서 또 소금 뽑아내서 소금 쓰고 뉴크리어 핵 잠수하면 한 번 들어가면 1년 동안 안 나와도 되는데 바다 속에서 어떻게 공급하나? 바닷물을 갖다가 분리시켜서 쉐이킹 해가지고 물을 씻고 가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데 또 샤워하면 또 먼물로 샤워하게 오케이 자 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진동하는 것은 제거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떤 게 프로그램이 되냐 하나님이 진동시키려고 하는 거를 진동 안 하려고 붙잡지 말아라. 버티지 말아라. 더 큰 코 다친다. 하나님이 진동시키려고 하는 레디 고! 하고 보내줘. 헤어질 때 섭섭해요? 이걸로 그래도 버티고 먹고 살았는데 헤어질 때 섭섭해요? 보내주면 더 좋은 게 와요. 더 좋은 게 남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리무버. 제거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준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줬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버려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흔들릴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라이트 웨이, 라이트 리스폰스가 뭐냐.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쉐이킹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진짜만 남게 하는 거죠. 진짜만 남게 하는 거죠. 진리만 남게 하는 거죠. 생명만 남게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될 것만 남게 하는 거죠. 템포를 그건 다 제가 하는 거죠. 순수성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게 순수성을 키우면 태풍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그 사람은 서 있어도 요동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 보고 싶다니까 나는. 토네이드가 오는 데도 딱 서서 위로 안 빨려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딱 버티고 통과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존재하게 된다면 노 프로브러브잖아요. 비가 오나 어디 오나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세상 임금이 왔으나 그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상관할 게 없대. 세상 이 오동이에도 상관할 게 없대. 그리고 우리는 패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캐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흔들 때 저항하지 말아라. 넘어뜨릴 때 넘어져라. 넘어지지 않으니까 더 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진다. 영어 성경이 다 더 재밌게 돼 있어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쉐이킹하지 않는 방법은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왜? 하나님이 주신 킹덤은 흔들어도 세상 것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동의하시겠어요? 세상에 기근이 와도 오늘 아침 복상하셨지. 세상에 기근이 오라고 기근이 온다. 엘리아가 왕 아합에게 선언했어요. 왕한테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왕에 대해서 쉐이킹되는 게 없으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킹 오브 킹의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또 그분의 말이니까 오케이 기근이 온다 그랬으니까 너도 기근 속에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너를 세이프티 프레이스로 보낸다. 어디예요? 그리시네가로 보낸다. 여러분이 뭐라 그래? 헤헤, 나는 그리시네가보다 비엔나 강이 더 좋사오니. 그럼 거기 까마귀가 안 와. 그 하나에 뭐라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보낸다 그랬지. 하루에 몇 끼? 세 끼? 이러니까 또 문제가 시험에 들어요. 점심에 독수리가 갖다 주면 오케이 아침에는 까마귀고 점심에 반찬 메뉴가 더 나은가 보다. 독수리한테 먹으러 갔다가 독수리한테 눈 쫓겨서 망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몇 끼? 아이고 참나. 아이고 참. 주여 이 백성들을 흔드셔서 묵상을 했다 그러는데 먹상을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사오니. 성경에 몇 끼라고 돼 있어? 없어? 모닝 앤 나잇이라고 분명히 써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없다고 하는 사람 또 뭐야 이거. 이상한 성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주여 흔드소서. 흔들어야 돼. 이 부분이 잘 봐요. 지금 내 기본 컨셉으로 점심 하루 세 끼라고 생각한 거잖아. 세 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닝 앤 나잇. 그리고 누가 수반든데 누가 가져온데 까마귀. 다른 새를 기다렸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 봐.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분이 정확히 말하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붙잡고 있는가 안 한가를 알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석하고 자기가 익숙돼 있는 어떤 패턴을 따라가길 원해. 이 패턴을 바꾸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나. 왜 이 교회는 자꾸 흔드냐. 흔들지 않는 교회가 좋사오니. 흔들지 않으면 썩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루에 두 끼 준다고 그랬어.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까마귀를 보내서 내가 너를 수종한다. 잘 봐요.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너를 수종하리라. 매일 끼니마다 하나님이 나를 수종하면 나오는 식단이 어떨까. 그거 먹으면 두 끼밖에 안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릴까 아니면 내 안에 뱃살은 다 빠지고 건강 다 유지되고 까마귀가 물고 오면 얼마나 물고 오겠소. 그런데 물고 올 수도 있어. 보자기도 싼 걸 물고 올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 지가 먹은 거 한 모금만 물고 올 수도 있고 믿음대로 될 지어다. 기세치. 메뉴 걱정 안 해도 되고 밥할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식단에서 하나님이 직접 레시피를 한 그 식단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걸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내 사고방식을 흔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안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고쾌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다가 된다. 그다음에 이 프로세싱을 잘 봐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업그레이드 테스트이 온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된 걸 알려준다. 처음에는 저 먹는 것만 했지. 두 번째 어디로 가라 그래. 과부한테 가라. 잘했다. 과부한테 가라. 리치맨한테 가란 말을 하셨어. 과부한테 가라. 내가 너희 그에게 명하했다. 너를 공개하라고 명하했다. 오우. 과부한테 공개하라고 명하했다. 그래서 가자마자 만나니까 처음부터 먹을 거 내놔라 하기 뭐하니까 물 좀 달라. 오케이. 그러니까 물 갖고 올 때 떡도 좀 가져와라. 뭐라 그래. 줄 수는 있지만 딱 하나 남았다. 이걸로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는 이유는 이걸로 반죽해서 불로 구워서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다. 여기서 믿음이 업그레이드야. 왜? 한 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걸 경험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사람이 가난한 과부이든 아니든 이게 상식적으로 말하는 게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얘기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너가 이걸 행하게 되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야 이게 엄청난 거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네 집의 밀가루와 네 집의 기름이 다 끊어지지 않겠다. 할렐루야. 한 끼 공개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을 다 달려버리고 아마 그 모녀는 그다음부터 웃으면서 나뭇가지를 주수로 다녔을 거야. 남들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레벨업.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레벨업 되고 브렉스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삶도 똑같이 레벨업 된 삶을 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핸드폰 쓰는 사람 만나면 페이저 쓰는 사람이 페이저 안 써도 돼. 맞아요? 핸드폰 쓰는 사람 거 빌려 쓰면 되잖아. 이게 킹덤이야. 킹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서 온 세계 2019의 브렉스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선포된 것들에 이게 똑같이 브렉스로가 일어날 것이고 랩들이 첸지가 일어날 것이고 업그레이드 히스 그로리가 올 거고 히스 파가 올 거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네 마음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말이 떨어자마자 바로 딱 흔든다는 얘기는 그림을 바꿔. 바로 딱 흔든다는 얘기는 와우. 나도 그 영역에 들어가기로 언약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림을 바꾸면 신나야 바꿔든. 그런데 그림이 안 바뀌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안 바뀌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퍼포스. 하나님의 퍼포스는 뭐예요.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아서 이 세상에 진동치 않을 것을 보내주게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을 선택한 게 기분 나빠요? 다시 집어넣으라고 할까요? 다시 지하창고에 집어넣어서 자물쇠를 한 열댓개로 채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더 진동시켜주세요? 정말이세요? 바이 페이스. 믿음으로. 뭐가 됐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지 마라. 제가 선교행을 다니다가 어느 나라 가서 돈을 바꿔 쓰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할 때 돈의 가치가 너무 형편없어서 환전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바꿔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쪽 나라에서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쪽 나라 가면 바꿀 가치조차 없다. 그럼 잘 봐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 나라에서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킹덤 오브 갓에 가서는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버리고 새 가치를 다질 거예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오오! 다 눈이 떠지길 바라요. 하나님 눈이 떠져서 My priority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우선순위 가치 체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Only focus on you Only 당신과 나 사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커넥터의 패스웨이에 바르게 커넥템으로 워우! 엘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림 봐봐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3년 6개월 동안 안 굶게 했으면 그거 괜찮은 거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안 멈춰 갑자기 그 집 아들을 죽게 해 이게 뭐 아닌 밤중에 홍두께냐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과부집에 불어내셨습니까? 엘리아께 크라이아웃해 나를 공개하는 집에 아들이 죽었나이다 크라이아웃하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나를 사람에게 하락했었습니까? 솔직한 마음을 크라이아웃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림은 이 여인이든 이 엘리아든 넥슨 레벨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럴 수도 있어 어쩌다가 운 좋게 사람 하나 좋아졌더니 이런 행운이 나한테 왔다 그걸로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지 죽었다 엘리아에게 믿음이 다시 레벨업 되는 걸 해 오케이 아이 머리 위에 이마에 손을 냈다가 오케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크라이아웃하고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기가 없어서 크라이아웃 앤 크라이아웃 앤 크라이아웃 더 디퍼레벨 오케이 재채기 딱 하고 나서 오우 혼이 돌아오니까 아이를 안고 아마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야 레저렉션 앤 라이프 레저렉션 파워를 경험한 거 아니야 오우 기가 막혀요 이게 로마서 11장에도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유어 풀리리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주의시들에게 다 완성되기를 원한다 그럼 풀리리스가 뭐냐 오우 이렇게 써 있어요 레저렉션 파워가 풀리리스다 그러면 그분의 전체 풀리리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레저렉션 파워 그럼 여러분 삶 안에 모든 죽은 영역이 산 걸로 돌아오는 대변화가 2019년에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업그레이드 그의 첫 번째가 디나이 하지 마라 리퓨즈 하지 마라 합리화 하지 마라 도망갈라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흔들릴 때 흔들려라 와우 인천 송도가 하면 무슨 흔들리는 팡팡인가 뭔가 있을게 사람 타는 오락키고 사람 둥그랗게 앉혀놓고 빙글빙 돌리고 좌우로 흔들고 막 난리 쳐요 디스코 팡팡인가 오케이 그럼 사람들이 안 흔들리려고 붙잡고 난리가 나 그럼 안 흔들리려고 붙잡은 사람들은 더 흔들려 그 흔들리는 데에 따라서 리듬을 타면 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안 흔들리려고 붙잡은 사람은 때로는 공포 두려움 겁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데에 따라가 그러면 enjoy가 와요 joy 더 타고 싶어 됐어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final이 뭐예요? 너무 재밌어 final이 consuming fire 그럼 떨어져 낸 거를 하나님은 뭐 하기만 하냐 consuming fire 다 불살라 없앤다 떨어져 낸 것이 아쉽지만 여러분이 마지못해 떨어져 낸 것이 여러분 주변에 쫑가 있다면 이 시기 지나면 다시 갖다 붙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다시 갖다 붙여 오케이 뛸 때부터 미리 다시 붙이려고 살짝 챙겨놓은 사람도 있고 맞잖아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 놔두면 또 갖다 찾을 거니까 consuming fire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오케이 그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은 파운데이션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티브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흔들리게 하고 태워둘 거 태우게 3장 11절부터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턴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하리라 자 파운데이션 빌드업 하나님이 consuming fire로 불살랐을 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것만 파운데이션으로 남을 것이다 됐어요? 베드로에게 이 말하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탄코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뭐예요? 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도 오늘 터 파운데이션이 누구라고? 지저스 크라이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의 모토가 누구라고? 지저스 크라이스 삶의 파운데이션이 지저스 크라이스가 됐을 때만 쉐이킹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근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봐요 세이비어 앤 로드 복음이 세이비어 앤 로드 이에요 많은 사람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있냐면 세이비어에 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집이 세워지는 건 로드예요? 세이비어예요? 로드야 근데 실제 포커스는 로드에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는 삶이 로드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쉐이킹하는 거예요 세이비어는 기초예요 세이비어는 그냥 시작인 거예요 세이비어는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그분과 나 사이의 로드로 템포러리가 아닌 이터널 커넥션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서렌더해야 되는 거예요 하림의 고민이 거기 있어요 지가 얘기하더라고 세이비어 오케이 로드는 나 리얼리 야 야 히 스트러글린 어떤 애리어는 로드 맞아요 운동화 로드 맞아요 다른 애리어는 나 리얼리 그도 정직해서 다행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얘가 100% 로드 할 때까지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흔들어요 야 중학교 가서 농구를 하면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사고가 나서 무릎이 아파요 지금 농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잘 제대로 야 100% 능력이 안 나와요 오케이 우습게 여긴 중학교 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한 점 차로 졌어요 옛날에는 얘기하면 NBA 프로 스타 농구 선수가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포커스 하나님의 쉐이킹은 어디에 있냐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에 관련되어 있다 여기도 보세요 아까 컨슈밍 파이어라 했죠? 마지막이 여기서 고른전 3장에도 컨슈밍 파이어 그러면 왜 컨슈밍 파이어로 이렇게 하는가 3장 21절 가보세요 바로 이 얘기 나온 다음에 템플이 나와요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그림이 나온다고 템플 오브 갓 16절 볼까요? 16절 10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불태우는 것 컨슈밍 파이어나 쉐이킹이나 전부 다 뭐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템플 오브 갓 템플 오브 갓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쯤 모든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소해버리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말미암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와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21절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만물이 다 그러면 이 레벨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템플 오브 갓 그분의 듀엘링 프레이스가 온전히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프리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는 레벨로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쉐이킹 하신다 됐습니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쉐이킹 하는 것이지 나를 깔아 뭉개기 위해서 쉐이킹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바꿔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 아버지가 흔드니까 나를 혼내기 위해서 흔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목욕시키는 거예요 흙타발로 들어온 애를 옷 벗기고 목욕시켜서 집어넣고 다 씻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씻고 나오면 밥상에 싹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씻기 전까지는 그냥 먹고 씻고 달려와서 하나님의 그림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흔들 때도 흔들 때도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서 1장 6절 배가 폭풍이 났다는 것은 배를 흔드는 거니까 인생을 흔드는 거죠 6장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잠자잖아요 6절 선장이 시작 선장이 나아가서 그 얘기로 돼 자는 자요 어찌민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야 쉐이킹 깨우는 거야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고 내 상태가 이렇고 그런데도 그냥 자요 오케이 저는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밤에 야간 행군을 해요 밤길을 걸어간다는 거 야간 행군 걸어가면서 자는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야간 행군을 하니까 그것도 바로바로 앞뒤로 계속 걸어가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틀이 쓰러진 애들 있어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 땅 파놓고 똥 담아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왜? 자다가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봐요 태풍이 불어도 어디 가서 제일 뒷바닥에 언가드의 데프스 감각이 없어요 시대가 흔들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목숨이 위태였는데 감각이 없어요 프로페시 프로페시 제일 예민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 세상사람에 가서 자는 자여 너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혹시 살지 어떻게 하냐 쉐이킹은 여러분의 퀵은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퀵은 내 영을 깨우셔서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시세요 퀵은 여러분의 모든 시추에이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보는 걸로 배우시라고 10편 80편 18절에 19절 우리말 성경에는 킹 제임스 바이블 띄요 킹 제임스 18, 19절 80장 18, 19절 시작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르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오케이 퀵은 어스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 바이블 띄었어요? 야 뉴 킹 제임스가 아니고 킹 제임스 퀵은 어스 우리말 성경에는 소성케 하는데 영어성경에는 퀵은 어스 자는 영을 깨우는 거야 슬럼버링 스피를 깨우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걸 돌파하려고 할 때 뒷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끝까지 못 버티고 중간에 잔다 포기한다 손 한번 들어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알긴 알아 여기는 있어 근데 여기가 없어 시작하자마자 졸아 여기 있잖아 손들을 왜? 이 사람들이 브렉트로가 필요해 퀵은이 필요해 왜? 워우 자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예수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하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되게 얘기해 그러면 직접 시작하여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걸 표현했을까 그 부활하신 분이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했을까 근데 그것도 몰라 그리고 뭘 믿어? 잘 봐요 너무 재밌어요 내려가면서 죽은 얘기는 열심히 해 그건 100% 믿어요 세이비어는 100% 믿어요 근데 로드는 산 얘기는 안 믿어요 부활한 건 안 믿어요 그래서 컴퓨스가 오는 거예요 퀵은 언제 깨요? 성찬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성찬할 때 축소하고 오야 성찬 그러면 여러분이 깨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우어 번지스 여러분의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돌아가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시점으로 돌아가라 예수의 피의 뿌림이 언제 나에게 이런데 돌아가라 예수의 피 뿌림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이 리마인드시켜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하라 그래서 퀵크 애가서 1장 퀵크냄은 깨지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애가서 1장 아가서 애가서가 아니라 아가서 아가와 애가는 아주 다른 거지 1장 4절 같이 읽어봐 시작 왕이 나를 왕궁으로 이끌어들이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오케이 throw me away we'll run after you 하나님 앞에 퀵크냄 throw me to your side and I'll run after you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하나님 쪽으로 나를 이끄셔서 그래야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나이다 됐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계속 이걸 스피키라우 퀵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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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 me to your side I will run after you I call you a name your name name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겠죠 I call you a name 비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My Lord 영원히 내가 섬기고 나를 도울 자 오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은 누구께로다? 여왁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크리에이터 요바한테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장부같이 이러나 네 허리를 묶고 내게 응답하라 네가 하늘의 이치를 아느냐? 나의 이치를 아느냐? 와 창조의 이치를 아느냐? 오케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이게 퀵크냄는 시점이에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로드로 내가 커넥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원래 언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을 부른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키포인트 됐어요? 어떻게 빨리빨리 회복해라 하는지 와우 에베 소장이 뭐라고 되었어요? 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와우 빛을 발하라 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죽은 자와 자는 자 죽은 시체 옆에서 자본 사람 죽은 시체 옆에서 죽은 집으로 같이 잔 사람 없어요? 한 번씩 경험해봐야 이게 죽은 자와 자는 자의 차이를 알지 자는 자는 아침에 되면 일어나요 죽은 자는 아침에 돼도 안 일어나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시대에 세상의 혼탁함에 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깨워지길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달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됐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재미난 그림이 있어요 therefore if anyone is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all the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재밌어요 앞에 부분은 현재고 뒤에 부분은 현재 완료예요 근데 all the things 지나갔고 새 것이 왔는데 현재로 새 것이 되고 있다 헬라와 현재는 진행을 말해 계속되는 걸 말해 if anyone i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있으면 그 말은 로드십으로 그분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he is now he is new creation 그 말은 계속해서 new creation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원리는 원리는 센텐스로 끝난 거는 네 옛날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은 인 크라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로드십으로 그분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될 때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새 것이로 다 완전히 바꿔진 줄 알아 법적으로는 바꿔졌어요 왜? 예수님이 I finished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 크라이스라는 개념이 무지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 그분 안에 살아야 돼요 오케이 내가 아주 부유한 서방님과 결혼했어요 부유한데 따로 살아요 각각 살아요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이비어 오케이 세이비어 내가 네 레스트 네임 얻는 걸로 이너프다 현실적으로 너의 사랑과 너의 공급과 너의 모든 것은 I don't like it 레스트 네임 only that's it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읽으시라고 If anyone is in 크라이스트 예수 크리스의 관계 속에 언약의 관계 속에 이 언약이 뭔지를 인식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삶안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산다면 He is new creation 이스예요 이스 지속이에요 지속 계속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자로 새로운 창조물로 점점점점점점점 바뀌어갈 거다 The old thing has passed away 옛날 것이 지나갔고 new things has come 새 것이 왔다는 큰 그림의 언약이 앞에서 이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흔드는 건 뭘 흔드냐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흔들 거라고 기본적인 진리 In Christ 안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흔들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이거 많이 했어 에베소 1장 가지고 여러분 그 노트에 다 써있죠? 에베소 1장 다 써있어요? 오케이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 주셨다 신령한 복 스피리추얼 브레스팅 해븐니 모든 스피리추얼 브레스팅을 줬다 나한테는 이만큼 주고 제한테는 더 많이 주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모든 브레스팅을 다 나에게 줬다? 안 줬다? 자 줬어요 센텐스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현재로 만드는 방법은 In Christ 이해하시겠어요? 현재로 만드는 방법은 In Christ 집에 들어오니까 쌀도 씻어놨고 전기밥솥도 있고 거기에 물까지 다 재서 쌀을 다 담아놨어요 뭐만 하면 돼? 코드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 그게 In Christ 근데 그거를 싫어해 그거를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다 어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In Christ 나는 복 받았다 그럼 복 받았다고 믿고 사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줬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받았다 그럼 왜 못 받았냐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뭔만 탓해 난만 탓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준 거니까 내 걸로 만드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뭘로? In Christ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됐어요? 두 번째 4절 뭐라고 하세요?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오케이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의 초순에 대해서 회의를 품으신 분 의심하신 분 만일 하나님이 택했다면 왜 나를 이런 상태로 놔두냐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요셉아 자냐 지금이 중요한 시대 퀴크 나라 퀴크 Who? Do you believe God chosen Consider or right away immediately answer or consider 10 minutes I need yes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할 때 아주 크리어하게 I always thank you God 가끔 그런 얘기하면 걔들이 자른대요 편집에서 안 내보낸다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내보냈는데 내보냈어요 I always thank you 얼마나 이쁘던지 얼굴 보니까 딘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부터 하는 말들이 아주 그냥 아주 정확하게 핀포인트 딱딱딱 I always thank you God pray for my members not to overwork overburden 아빠 하트가 있어요 your office and co-worker very blessed peopl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저 사람이 축복을 여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선택 받았어요 동의하셔요 그럼 뭘 말할 거예요 그분이 선택한 진리를 말하겠지 선택 받았는지도 모르고 와우 너는 왕자인데 뭘 말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딱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나는 거지다 truth 하나님이 쉐이킹하는 게 다른 걸 흔드는 게 아니라 fundamental 파운데이션 기초로 또 4절 또 시작 태카사 우리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러면 예수 안에 나는 흠없는 사람이 된다 아니면 흠이 없다 나는 흠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뭐라 그래 여기를 봐도 못났고 저기를 봐도 못났고 나는 왜 머리가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현실이 그렇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아까 리피우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게인스트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목사님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지금 믿고 내가 말하잖아요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 법칙을 여러분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와우 그거 바꿔야 돼 회개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미련하다 나는 멍청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상처투성이다 이런 걸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한테 선언한 사람 회개해 주 예수님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언약으로 나에게 주어있고 이미 커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내 둔에 모이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야므로 내 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인하고 디나이 했나이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기본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오우 나는 흠도 없고 사랑도 받고 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한다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리사 믿어? 아니면 립서비스 하는 거야? 믿어야 돼 이게 브렉스루가 여기 여기 연결돼야 돼 헤드하고 하트가 연결돼서 브렉스루가 일어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 자꾸 입으로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리퓨즈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또 아까 4절 러브드 했고요 오케이 5절 시작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이미 됐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누구 자식이야 나는 사생자야 그분의 자식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한테가 당당히 얘기 못해요 왜 안 해 안 하잖아요 한 이틀 하고 자버리잖아요 몰라라 하잖아요 왜요 관계 속에서 파워에 브렉스루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러면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됨을 주장하시고 Lord show me fathership show me father power I need your help 그러면 마음이 실려야 돼요 I cry out how long I have to wait for you I day by almost I'm dying you ask me you say your name the life give me the life 이렇게 cry out 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걸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라고 강력한 브렉스루가 안 할 거예요 오케이 6절 시작 우리말 성경의 표현이 너무 애매하게 됐지만 accepted 나는 그분에게 이미 받아졌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이 많은데 어떤 자자는 환영을 받고 어떤 자자는 배척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 더 써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내 사랑하는 자로 accept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I am accepted I am accepted 오케이 근데 여러분 여러분 필링이 리젝션을 느끼는 사람 쉽게 리젝트되는 필링을 느끼는 사람 야 이걸 믿어서 브렉스루 해야 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I am accepted 나는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 세상 어떤 사람이 다 나를 리젝트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이 나를 accept함으로 나는 살 수 있다 Say hallelujah 잠시 세상적으로 외로울지 부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안에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받아줬으므로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다 그분의 사랑으로 넘쳐난다 할렐루야 쉽 여러분 생각을 바꿔라 파라다임 쉽 떠요 7절 7절 시작 리뎀 앤 포기븐 리뎀 앤 포기븐 잘 봐요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너레이션을 얘기해 주지만 그 얘기해 주고 나서 예수를 말할 때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거 가르치면서 느끼는 하나의 고통이 뭐냐면 제너레이션 커스를 말하면 포커스가 항상 어디가 있냐면 제너레이션 커스에 가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제너레이션 커스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비록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순 상황 가운데서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예수에게 초점을 두라고 가르친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지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근데 내가 가끔 내가 좌절하는 게 낙심하는 게 뭐냐면 뼈빠지게 가르치놨더니 용어를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제너레이션 커스에다만 자꾸 액센트를 찍고 앉아서 나는 이런 쪽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 그런 속에서 예수를 만났잖아 예수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잖아 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거기서 내가 받아들여서 다 용서했고 새 언약을 줬고 축복을 줬고 내 자식이 됐고 사랑을 받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걸 흠없게 내가 했다고 했잖아 됐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좀 지나면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라고 아까 계속 얘기했지 계속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계속 하라고 그럼 나중에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8절 오케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나는 머리가 멍청하다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Wise Wisdom Understanding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오케이 하나님을 경여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함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과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구도 않겠어요? 근데 왜 나를 멍청하다고 스스로 해요? Don't say that I'm wise I'm wise Great understanding 오케이 Give you wisdom 새로운 거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높은 지혜를 줄 것이에요 오케이 9절 시작 오케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어요 안 알게 해줬어요? 알게 하셔서 지금 2019년에 쉐이킹한다는 걸 알게 하자마자 바로 나타나잖아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하와이에 있어도 이런 소리 못 듣고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어떤 뜻이 준행하고 있걸로 벌써 알고 있잖아 그럼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 반응할 수 있잖아 따라서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총명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와우 11절 시작 11절 시작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업이 생긴다 할렐루야 기업이 생긴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쪽박차지 않는다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된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은혜로 넘티도록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오우 인헤리턴스 딘 인헤리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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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셉트 키친 인헤리턴스 어떤 사람들은 사인 온 더 미러클이 끝났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천만에 사인 온 더 미러클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야. 아버지잖아. 그럼 여러분은 가족이잖아. 가족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저쪽에서 올 수도 있고 사방팔방에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올 수도 있어. Say hallelujah. 이런 걸 경험하셔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어. 오케이?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모든 문서에는 도장이 필요해. 여기 지금 인쳤다. 도장 찍었다. 뭘로 도장 찍었을까? 하나님이 쓴 인주는 뭐야? 인주. 예수의 피가 인주야. 됐어요? 세상 사람이 쓴 인주는 지울 수도 있고 침벨러서 탁 하고 화이트 칼라로서. 하나님의 인주는 His blood이야. 그걸 누가 찍어? 성령. 어느 누구도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어. 할렐루야. forever and ever. He's shield. His brother's God. 됐어요? 잘 봐요. 그럼 한번 봐봐요. 역사. 요새 최근에 여러분이 묵상하지. 세컨드 크로니커 13장. 13장 3절 볼까요? 아비아는 태칸바 용명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러보암은 태칸바 그 용사 80만으로 대진했다. 몇 배야? 두 배지? 두 배야. 그런데 남한국의 이 왕이 여기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진리를 쭉 설명해. 쭉 설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형통치 못하다고 설교를 해. 애가 전쟁 때 나가서. 두 배인 대적한테. 40만, 80만. 13절부터 봐요. 13절. 여러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보암이 꾀를 내서 얘를 둘러싼 거야. 더 위험하잖아. 둘러쌌어요. 읽어봐. 시작. 뒤를 돌아.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도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있는 적병을 질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하장은 나팔을 부니라. 적병을 보고 누구에게 부르짖어? 적병을 보고 왕을 향해 소리지르며 삿대질하며 원망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포커스가 정확해. 적병을 보고 상황을 보고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아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여 가는지라. 하나님의 그 손을 붙이신구로 아비아와 그 백성이 크게 도룩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음을 잊고 엎드러진 자가 몇 명? 80만이 와서 50만이 죽었어. 여러분 50만을 죽인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끔찍한 일이야. 수도 없이 쳐도. 40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을 죽여야지. 50만을 죽일 수 있어. 키워드는 뭐야? 딱 하나야. 어떤 시추에이션이든지 누구를 바라봤다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쉐이킹하는 목적이야. 아까 펀더멘탈 기초로 돌아가라 했지. 쉐이킹하는 목적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식간에 80만 중에서 50만을 날려버린다. 나머지 다 도망갈게. 오케이. 14장 1절부터 11절 시작. 아비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새는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계속 읽어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포하며 아사레상을 찍고 래사를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시고 또 유다의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해 주시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로 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게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저희가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딱 하나야 이유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것 외에는 없다. 모든 쉐이킹에 하나님의 포커스는 누굴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 살았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가 누구 찾았다고? 하나님을 찾았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형통케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주로부터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또 공격이 와. 30만, 28만인데 군사 100만과 병거 400승을 데리고 쳐들어와. 게임도 안 되는 일이야. 오케이. 11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그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도망해서 그쪽 내려보면 노력한 물건이 부지기수로 받았다. 됐어요? 그다음 이쪽에 15장 16절 보세요. 아사왕이 또 뭐 했나? 시작. 아사왕이 모친 마사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다. 누가 됐건 자기 친인척이 됐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방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성케 했을 때 방심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16장 2절부터 읽어보면 부강국에서 와가지고 남한국을 치기 위해서 라마닭 성을 건축하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까지 아사가 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이방 국가에게 군사를 요청했어. 그래서 걔들이 와서 쳐서 이기긴 이겼어. 그런데 7절 보세요. 뭐라 해야 하나?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이 여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실에서 벗어나였나이다. 구수사람과 불릴 사람과 크지 아니하여 말과 병과의 힘이 많지 아니하들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한고로 여왁께서 왕의 손에서 붙이셨나이다. 여왁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떼에 행할 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정이 있으리다. 그리고 아사가 노함으로. 옛날 같으면 선자가 말하면 겸손하게 들었는데 갑자기 노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때부터 발에 병이 생겼어. 야, 방심하지 말라. 브렉스로 하고 난 다음에 방심의 테스트가 와. 절대 방심하지 말라. 넥슬레벨을 완전히 살 때까지. 헤비테이션 있을 때까지 방심하지 말라. 그다음 또 보세요.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왁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들에게 구하였다. 두 가지를 방심한 거예요. 자기 모친을 폐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기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배나 되는 군대도 쉽게 그냥 이기게 하시고 싸움도 안 하고 하나님 말대로 그냥 해서 다 노략질을 노략군을 같이 하게 하셨는데 방심함으로 하나님 이루는 브렉스로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키워드. 잊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정리해요. 어디로 돌아가라? 키츠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절대로 피하지 말아라. 우리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진동치 않을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에 동의하라. 그리고 퀵은 영을 깨워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계속 하나님을 불러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God bless you 2019.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바라요. 아멘.